바고다 공원 옆에 종로상과 송해, 여기는 송해길입니다. 송해길이죠. 송해길. 송해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추억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애안을 그리는 송해 선생님 영면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또 그 조화를 갖다 놨군요. 송해길 보존회에서 만들어 놓은 송해, 여기는 송해길입니다. 송해거리, 종로상가입니다. 오늘은 송해, 종로상가 송해거리에 나왔습니다. 송해 어르신이 송해 선생님이 아이고,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상이 엮여 있네요. 송해 선생님. 노래는 송해님이 하셨고, 나팔꽃 인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러면서 우리 송해 선생님께서 또 딴딴따라, 딴따라 노래, 송해. 아, 예. 이와 같이 송해거리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ê,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